이번 새학기부터 학교폭력을 일으켜 출석정지나 전학 등의 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 4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진학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학교폭력 사건 중에는 단순 오해 등 가벼운 사안이 씻을 수 없는 기록으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 역할을 하는 화해조정지원단 운영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선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놀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여학생 학부모가 해당 남학생을 상대로 학교폭력대책 심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단순 놀림 사건으로 가해 학생을 무겁게 처벌하기도 사건을 덮기에도 애매한 상황. 상담과 관련 법률 전문가로 꾸려진 화해조정지원단이 투입돼 가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상담 진료 약속을 받고 학폭위 심의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제주시 학교폭력 사례 370여 건 가운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사례는 42%인 15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처벌받은 학생이 적은 것은 학교폭력 중재기구를 통해 사전 갈등을 조정한 경우입니다. 실제 95건의 화해조정 신청 가운데 92%에 해당하는 88건이 중재기구를 통해 갈등관계를 회복하고 학폭위 심의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경미한 사안, 이게 아이들은 전부 악수하고 전부 지내는데 우리 어른들이 개입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관계 개선에 어떤 악영향을 줘갖고 오히려 상처만 줄 수 있는 사안들 올해부터는 제주시 교육지원청에 있던 화해조정지원단이 제주도 교육청으로 이관돼 운영됩니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책 개정안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는 학교폭력을 일으켜 출석정지나 전학 등의 처벌을 받으면 졸업 후 4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은 물론 대학 진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학생 처벌보다는 갈등 조정을 통한 중재 역할을 하는 화해조정지원단 운영이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